여러분들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전업주부는 백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남성들의 시선이 아닌 여성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백수논쟁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이트판 조회수 14만4천을 기록할 정도로 핫한 전업주부는 백수냐라는 글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 여성이 여자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누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말해달라 판결을 요청했죠. A는 결혼했고 전업주부의 10살 아들이 있고 B 역시 결혼했지만 육아휴직 승무원이고 조만간 복직할 예정이죠. D친구는 백수이지만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의 멋진 우정을 뽐내기 위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무원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B친구가 자기는 백수라 어느 날에도 상관없다 말하게 되고 약사이자 잠시 백수로 쉬고 있는 D친구도 백수라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의 일정에 맞추겠다 말하죠. 여기서 전업주부인 A는 3일이 지나도 답을 하지 않자 승무원이자 육아휴직 중인 B친구가 같은 백수인 우리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의 시간에 맞추자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업주부인 A가 버럭화를 내며 왜 백수냐고 역정을 내게 됩니다. B친구는 일어나면 백수지 다른 별게 백수냐라고 말하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 말하지만 A는 B에게 네 남편이 돈 못 벌어서 승무원 못 그만두는 거면서 왜 자기에게 백수라고 말하냐고 개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B도 기죽지 않고 A에게 그렇게 네 남편이 돈 잘 벌면 베이비시터 쓰고 며칠 여행 가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꼽주기 시작했고 A는 결국 단톡방에서 나가게 되죠. 여기서 이 여자들의 나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A가 10살에 아들이 있고 B가 3살짜리 아들이 있는 걸로 보아 이 여자들의 나이는 36 혹은 37정도의 여자들로 보이죠. 36 먹고 지금 전업주부가 백수냐 아니냐로 서로 싸우다 절교한 우정을 14만 명 앞에서 까발린 걸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수많은 여성들이 전업주부는 무직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B친구는 육아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에 육아참여가 있겠지만 A친구는 남편에 육아참여가 적은 전업주부라서 전업주부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말한 걸 거예요. 라고 말하며 10살짜리 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전업주부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들끼리 전업주부가 백수냐 아니냐로 감정기싸움하는 게 포인트인데 B는 육아참여도가 높은 남편 만나서 저렇게 말한 거고 A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면서 시원하게 남편욕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은 그냥 돈 만원 쥐어주고 피시방 가서 재밌게 놀고 와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올 건데 무슨 10살짜리 아들 육아하느라 힘들다고 남편의 육아참여를 호소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전업주부라는 말의 뜻이 애초에 뭔가요? 전업으로 주부를 하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을 한다고 정해놓은 건데 남성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만큼 여자들도 그만큼의 시간을 알바로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올 건가요? 재밌는 건 우리 여성들 역시 전업주부에 대해서 그런 백수지 뭐냐 이건 백수가 당연히 맞는 거지 크크 백수 맞는데 왜 아니라고 발악하지 전업주부가 백수 아니면 누굴 백수라고 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 멋진 발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든 발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성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본인들의 입으로 전업주부는 백수다 아니다로 기싸움하다 절교했고 수많은 다른 3자 여성들도 전업주부는 백수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욕먹는 건 10살짜리 아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은 남편의 잘못이라고 나버린 게 우습기만 할 따름이네요. 지금 여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은이 영상 만들 때 커피 한 잔 마시라고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30살 후반의 나이가 됐는데도 저런 걸로 싸우고 인터넷에 올리는 모습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